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고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.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였습니다.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였습니다.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였습니다.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였습니다.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였습니다.